안녕하세요. 제이슨 유단내 류청입니다. 오늘은 6년여 만에 풀모델 체인지된 BMW의 8세대 5시리즈를 시승을 합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5시리즈 중에서도 전기차죠. i5 e-drive 40입니다. BMW 5시리즈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거의 국내의 수입차 시장에서 판매 1위와 2위를 번갈아 가면서 맨치 E클래스와 나누어 먹는 그런 만큼의 시장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BMW 5시리즈 판매량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나라가 BMW가 5시리즈를 판매를 시작하는 첫 나라로 결정이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우리나라에 출시된 BMW 신형 7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내연기관 동력원과 전기동력원을 한 가지 차체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모델 구성을 하고 있죠. 내연기관 모델은 전통적인 세자리 숫자를 쓴 모델 이름을 쓰고 있지만 순수 전기 모델은 앞에 i로 시작하는 그리고 시리즈를 표현하는 숫자 하나만을 사용해서 i5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동차는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전반적으로 크기가 조금씩 커지는 게 일반적이죠. 이번 5시리즈도 이전 세대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차체가 커졌습니다. 휠 베이스도 20mm 길어졌고요. 차체도 상당히 많이 길어져서 이제는 차체 전체의 길이가 5m가 넘게 됐습니다. BMW의 설명에 의하면 두 세대 전에 7시리즈와 거의 같은 크기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BMW 안에서 모델 포지셔닝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여전히 줌 대형급에 해당되는 그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시리즈가 뒷좌석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하면은 5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하면은 좀 더 운전자 지향적이고 또 가정용차의 컨셉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죠. 공간 측면에서는 뒷좌석 공간이 어느 정도 좀 늘어난 거를 볼 수가 있지만은 편의장비 측면에서는 7시리즈만큼의 어떤 화려한 구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형적인 가정용차의 구성을 갖고 있죠.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7시리즈와도 비슷한 측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디자인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실내를 이루고 있는 여러가지 구성 요소들은 앞서 7시리즈에서 봤던 것들을 상당히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더 새로운 요소들을 덧붙인 것들도 눈길을 끕니다.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인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폭넓은 소비자들을 상대를 해야 되는 모델의 특성을 반영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기 배출구가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상당히 가늘게 배치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바람이 나오는 방향을 조절하는 레버들이 실제로 바람이 나오는 부분과는 별도로 분리가 돼 있어서 따로 조정을 하게 돼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시선이 닿는 부분에 조절하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대시보드의 디자인을 더 깔끔하게 보이게 만드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고요. 신형 7시리즈에서 볼 수 있었던 인터랙티브 바 조명 기능이 들어있는 상당히 넓은 크리스탈 분위기의 요소를 집어넣은 분들도 신형 5시리즈에 들어갑니다. 일부 낮은 트림에서는 들어가지가 않고요. 윗급 트림에는 대부분 들어가지만 아래급 트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터랙티브 바에는 송풍구에 나오는 바람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요. 터치와 슬라이드를 모두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눈길을 끕니다. 인터랙티브 바는 7시리즈에서는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위아래로 넓게 배치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신형 5시리즈에서는 그에 비하면 조금은 더 얇아지고 과장스러운 크리스탈 스타일의 장식이 조금은 더 단순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터페이스를 이런 식으로 터치 방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물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브랜드들은 일부러라도 나이든 소비자들에서 젊은 소비자들까지 다 아우를 수 있도록 여러가지 조작 방식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BMW는 확실히 조금 이런 터치 인터페이스가 익숙한 젊은 세대들에 어울리는 구성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장비 배치나 구성 이런 부분들은 요즘 나오는 다른 BMW 모델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가로형으로 넓게 배치를 해놓은 대시보드 그리고 센터 콘솔에 모아놓은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와 주행 관련된 장비들 이런 것들 구성과 조작 방식 같은 것들은 다른 모델들과 꽤 다를 바 없고요. 대시보드의 인터랙티브 바와 마찬가지로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 그리고 기어 셀렉터, 시동 버튼 이런 부분들에는 크리스탈 효과가 나는 그런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새롭게 했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구성 그리고 디자인의 특징 이런 부분들은 앞서 나왔던 다른 BMW 차들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기교를 부려서 스티어링 휠의 3스포크 중에 아래쪽으로 향하는 스포크에는 약간의 기계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요소들을 집어넣었습니다. BMW가 또 하나 강조하는 부분은 계기판과 임포테인먼트 스크린의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샀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드라이브 시스템의 세로 OS를 사용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통합형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한 게 BMW가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는 처음이었죠. 그만큼 많은 시행착오를 적었고 또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반영을 해왔습니다. 어쨌든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시스템 엔지니어들의 고민거리인데요. 자주 쓰는 기능을 쉽고 빨리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홈 화면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이런 문제를 끕니다.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의 지도 화면이 홈 화면에 넓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 위에 가장 필요한 기능들을 조금 작은 크기로 배치를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에서도 자주 쓰는 기능들은 위에서 아래로 화면을 내리면 핫키처럼 배치를 해서 필요한 기능만 빨리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놨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기능들은 아래에 있는 바처럼 되어 있는 부분에 아이콘 표시가 되어 있어서 공기 조절 기능, 내비게이션, 미디어 이런 부분들을 빨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짧은 시승 중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모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기능적인 측면에서 눈길을 끄는 것 중에 하나는 화면이 전환되는 속도 그리고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매끄럽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지도라든가 내비게이션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할 때 상당히 매끄럽고 부드럽게 화면이 변화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픽의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번 5시리즈에 추가된 영상 스트리밍 기능이라든가 게임 기능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때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으로 표시되는 정보들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는 거의 이제는 일반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좀 돋보일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표시되는 정보, 컬러 이런 것들도 상당히 세련되게 다듬어 놨습니다. 실제로 운전자와 운전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이 대부분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표시가 되는데요.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상당히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커졌다는 점입니다. 높은 해상도 그리고 선명도 이런 부분들은 아주 보기에 좋을 정도로 잘 맞춰져 있고요. 굳이 시선을 내려서 아래에 있는 클러스터 디스플레이를 보지 않아도 운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들, 내비게이션의 차로 정보라든가 주행 속도, 주변의 제한 속도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정보들이 또렷하게 거의 큼지막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굳이 시선을 아래로 내리지 않더라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보면서 운전을 해도 충분할 정도로 또렷하게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작구들이 전자화되고 소형화되면서 생기는 여유 공간들은 고스란히 실용적인 수납 공간들로 배치가 됩니다. 컵홀더도 사용하기 좋은 위치에 좋은 높이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앞에는 스마트폰 두 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글로우 박스의 사이즈가 차 크기에 비하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노어 트림에 있는 맥 포켓이 상당히 두터워지긴 했지만 길이가 짧아서 길다란 책자 같은 것들을 넣기는 조금 아쉽다는 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시트는 대부분 BMW 차들이 그렇듯 약간은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 그리고 쿠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몸이 닿는 부분은 조금 부드럽게 처리를 하고 바깥쪽 부분은 조금 단단한 소재를 넣어서 몸을 잘 받쳐주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몸이 닿는 부분이 약간 부드럽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트 쿠션 자체는 탄탄한 편입니다. 시트 크기 자체는 체격이 약간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정도지만 일반적인 체형인 분들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특성상 배터리가 차체 아래쪽에 어떤 무게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그런 면도 있겠지만 시트에 앉았을 때 드는 느낌만큼 차의 승차감도 상당히 탄탄한 느낌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배터리가 차체 아래쪽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떤 안정감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자체 위아래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당히 위아래 움직임을 억제해 놓은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스포티한 성향의 주행 감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특성을 반갑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승코스 대부분이 고속도로로 이루어져서 다양한 노면 조건을 확인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서스펜션의 움직임과 타이어 휠 조합이 상당히 잘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휠은 21인치까지 끼울 수 있는데요. 지금 타고 있는 시승차에는 20인치 휠이 끼워져 있습니다. 이런 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노면 조건을 달릴 때에는 서스펜션이라던가 차의 움직임과 20인치 휠의 조합이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자연스러운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오실제 전기차인 I5 라인업은 국내에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뒷바퀴 굴림 방식에 조금 출력이 낮은 E-Drive 40이 있고요. 좀 더 강력한 성능을 내면서 4종구동 시스템을 갖춘 전기모터가 두 개가 들어가는 모델이죠. M60, X-Drive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승하는 차는 먼저 출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I5 E-Drive 40이고요. 수치상 성능은 앞서 국내 판매를 시작한 I4 E-Drive 40과 같습니다. 뒷바퀴로만 전기모터의 구동력이 전달이 되고 최고 출력은 340마력 최대 토크는 44kgm대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I4에서도 그렇게 아쉽지 않은 성능을 냈었는데요. 그보다 덩치가 좀 더 큰 신형 5시리즈에 들어간 파워트레인에서도 같은 성능을 내면서도 여전히 딱 아쉽지 않은 정도의 알맞은 성능을 냅니다. 전기차 특성상 초반에 가속할 때는 강력한 토크가 발휘가 되고 속도가 올라갈수록 가속의 어떤 강렬함 힘차게 가속하는 느낌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차의 성격을 생각한다면 그다지 아쉽지 않은 그런 정도의 가속감을 보여줍니다. 고속도로에서 추월하기 위해서 가속을 할 때에도 맹렬하게 가속이 이루어진다 그런 느낌은 들진 않지만 남자로는 두 명이 탄 상태에서 달리고 있을 때에도 추월을 위해서 가속할 때 부담없이 가속을 할 수 있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힘의 여유가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아서 적당히 성능이 괜찮은 그런 차를 몰면서 추월 가속을 하는 그런 느낌 정도만 듭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트 모드로 바꾸게 되면 가속 반응이 좀 더 빨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엑셀그레이터를 밟는 정도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간 뒤에도 속도가 붙는 느낌이 대단히 커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런 가속의 짜릿한 느낌 그런 부분들에서 느껴지는 아쉬움을 보완하는 부분은 아이코닉 사운드 전기차 특유의 사운드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썩 좋아하는 톤은 아니지만 좀 더 자극적인 측면을 강조를 해주는 데에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5시리즈의 주행 질감은 이전 세대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동급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뛰어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좋았는데요. 이번 5시리즈 내연기관 모델은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전기 모델인 I5를 시승을 하면서 느껴지는 주행 질감은 상당히 그보다 더 정제되고 세련되게 다듬어졌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어쨌든 액셀러리터 조작을 하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것과의 반응, 연결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매끄럽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만큼 또 액셀러리터를 조작을 해서 차의 움직임을 조절을 하기도 좋고요. 특히나 그런 부분들에서 매력적으로 높여지는 부분은 차의 움직임이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있다는 겁니다. 허술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전반적으로 좀 탄탄한 승차감, 전반적으로 깔끔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힘으로 몰아붙이면서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재미를 느끼는 그런 차는 아니지만은 차를 다루는 느낌 상당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전하기 좋은 차, 또 스포티한 느낌을 적당히 느낄 수 있으면서 편안함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차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가족용 차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편안함과 안정감 쪽에서 어느 쪽을 더 많이 추구를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안정감 쪽을 더 많이 추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락한 차, 편안한 차보다는 조금 더 듬직한 차 쪽에 가깝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신형 오실즈, 특히 전기 구동계를 갖춘 이 i5, e-drive 40 같은 경우에는 차분하면서도 다루기 좋은 차의 특성들은 잘 갖추고 있습니다. 꾸밈새 자체도 요즘 트렌드에 맞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좀 익숙한 젊은 계층의 소비자들이라면 충분히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구성들을 갖추고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연령층이 높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의 소비자들에게까지 100% 설득력 있는 차로 다가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단을 찾는 소비자들은 조금 더 편안한 차고 부담스럽지 않은 차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전기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지만 내연기관 모델과의 값 차이가 상당한 편입니다. 강력한 파워트레인이 아닌 일반 좀 더 보편적인 소비자층이 선택하기가 더 쉬운 모델인 e-drive 40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는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운전자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e-drive 40 모델을 가지고 있는 성능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운전의 재미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BMW 스타일의 전기차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모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i5 e-drive 40 시승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모델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슨 유단넷 유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